아 지금 청관이 해변을 보고 있습니다 아야전 해변 바로 옆에 있는 청관이 해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차박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도 많이 가렸네요 여기로 보이죠? 저기서 제가 차박을 했습니다 뭐야 카라몬이 그러네 지저? 바다 한번 색깔 보세요 청관이 동생하고 동생 태어내가지고 3개월 동안 마치 여행을 다녔는데 그러다가 상태가 안좋아져서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9월 말인가에 입원을 했어요. 후유증이 엄청 심했어요. 길었더니 3개월, 예전에는 길어봤자 한달이었는데 이번에는 3개월과 퇴원해서 같이 여행을 하다가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괴산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후로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도 여행도 하고 뭐 했는데 계속 밤에 이번에도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 나와서 이렇게 여행을 하며 가다가 조금 물색깔하고 물색깔이 굉장히 에메랄드 빛이네요. 바닷물색깔하고 하늘하고 진짜 멋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이 있고요. 창간공주 화장실. 카페도 멋있죠? 여기가 카페도 멋있죠? 여기가 카페도 멋있는 카페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여행하면서 또 좀 정신차리고 너무 힘들었더니 마음도 굉장히 안좋아졌어요. 여기만 오는 바람이 맞습니다. 여기만 오는 바람이 여기만 오는 바람이 여기만 오는 바람이